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토타로는 오늘 저녁방송을 할게요 어차피 오늘 하루종일 할 찌꺼리가 없기 때문에 하루종일 방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되는대로 한가위 맞이하러 중세시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대는 일단은 지금부터 한 5시까지는 아마 스트롱홀더3를 할거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트리픽으로 가서 독재주의의 한가위가 뭔지 느낀 다음 저녁타임 들어가면 토타로를 헤쳐먹을거에요 제가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지치지만 않는다면 아마 그대로 일정대로 진행될겁니다 안되면 어쩔 방법 없고 그런거에요 갑시다 제가 방송을 하다가 지치지만 않으면 아마 그대로 갈겁니다 하지만 지친다면은 그냥 조기종료하고 전 자러갈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 GTA 바이오스시티도 있네 크 언제 게임이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게 언제적 게임이야 바이오스시티라니 와우 놀라워라 멋이구만 자 빨리 까라 뭔 놈의 뭐냐 마이크로 뭐냐 뭐냐 뭐라 하는거야 마소에 브이시모쩍쩍쩍 깐다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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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 고향이라오 뭐 해먹는 게임이냐고 중세시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임입니다 와우 영문판이라서 아주 신박합니다만 뭐 알바합니까 하면 되지요 뭐 달콤 먹겠습니까 오케이 자아 화면 바꾸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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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도록 하지요 이게 캠페인이었나 프리빌드 뭐였더라 이게 프리모드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구만 샷잇 갑시다 어 훌륭하구만 오우야 독재주의 정권을 보여주도록 하마 자 자 바로 여기가 우리의 성입니다 쟤가 여기 있구요 난 내가 클릭 안되네 자 저장소를 짓도록 하죠 어 아주 신박하고 작은 성입니다 자 여기다가 저장소를 짓고 오케이 어 결국에는 심시티하고 별다른 게임이 아닙니다만 어 심시티보다는 지금 나온 아 심시티 이번에 식스나온다카던데 어 어 좋아 하자 어 이게 접니다 어 영조 비엠 무슨 캔방 무슨 캔방이었지 그게 어 잘 기억이 안나네 어 비엠성과 여기를 아주 위대한 곳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비엠성과 비엠성과 렉이 많이 걸리나 어 렉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 잠시만요 렉이라 왜 렉이 걸리지 렉 걸릴거 전혀 없단 말이지 일단은 고기 나무꾼하고 그런 아들도 만들어서 나무를 캡시다 아니 이거 말고 여기는 비엠주의 왕권의 어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일단은 제재소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어 뭐냐 채광지대 채광지대도 하나 지어주고 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비엠주의의 본산의 위험을 보여주지 주택가 주택가를 지읍시다 아 성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집이 작아지는구나 범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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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성에서 가까울수록 집이 커지네 아 좋아요 이 정도 만들어놓으면 충분할거고 이 게임 전쟁도 있나요? 예 전쟁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도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일하라 노예들아 나에게 일을 내가 우리 제국을 더욱더 부흥하게 하라 음식이 떨어지면 다 죽기 때문에 음식 또한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유를 잘 조정해서 해먹어야 돼요 밀가루 빵을 만들자고 좋아 빵이다 너희들은 이제 빵 셔틀이 되는거야 자 빵 만들었고 다음에 재분소 재분소 둘에다가 빵집 하나 빵집 하나 빵집 두개였나? 너무 오래 한지가 너무 오래 돼서 잘 모르겠다 자 됐고 성벽이라도 만들까? 아직까지는 조그맨한 성이기 때문에 성벽도 조그맣게 만들자 하이 나무가 부족해 야 빨리 나무를 갖고 와 나무가 부족하다 나무를 모셔라 빨리빨리 지워라 시간이 없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움직여라 바바옙두옙둘리예 빙구니옙두옙두와미라 바바옙두옙둘리예 웅지날라랄랄리터두예 야 왕은 위로올라가 성위올라가 좋아 성위로간다 위로올라오라오 오 왕이 올라왔구만 좋아요좋아요 왕은 폼잡고 위로올라가는게 일입니다 좋았어 빨리빨리 지워라오 어 좋아 성문을 하나 짓고 좋았어 빨리 서두르라오 나무가 부족하다 독도 많은 나무가 필요하구만 됐어 다음 여긴 노동자성소 풍자소리 아주 불륭해 뒤에 들리는 소리 뒤에 뭐가 들린다는거지 뒤에 소리가 들리나 잠시만요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만 조절해볼게요 몰라 뒤에 아무런 소리도 내가 듣기에는 안들리거든 오늘은 딱 목소리 보정좀하고 딱 적당하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 무슨소리 들릴나 내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을수도 있어 약간 목소리가 작아졌을수도 있습니다 서둘러라 빨리 우리는 더욱더 많은 국민 아니 노동자가 필요하다 빨리 성병맞아 만들어야 된다 친구야 더욱더 많은 많은 자재가 필요하다 나무가 없었 나무 구해왔 빠바바밤 빠바바밤 배럭 좋아 배럭을 짓자 군대를 만드는거다 거기다 짓지 이쯤쯤 안되겠나 여기는 아주 훌륭한 무기구가 될거다 이야 좋아요 야 무기봐 군대영장 내 인생의 위기 군대영장 군이 절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아 군대라니 아아 군대라니 아아 군대라니 내 인생의 최대위기 돈이요? 돈은 세금 세금이 있어요 어 여기가 세금 징수북 아닌가 아니다 여기는 공방이다 아 세금 징수북이 뭐였더라 어 나도 지금 잘 기억이 안나거든 아 이거였나? 아닌데 야였나 야는 뭐지? 뭐였지 야가 아 그니까 분명히 어디에 세금 징수북이 있어요 근데 난 지금 잘 기억이 안나거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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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범죄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구만 범죄를 저지르면 아 그냥 죽여버렷? 나도 오랜만에 이게 다 어디든지 잘 모르겠다 그니까 여기는 공방이고 마켓이고 여기는 시장인데 여기는 시장인데 여기는 호텔이 아 호텔이고 여인숙같다 이거 빠바밤 빠밤 나무는 충분한가?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방벽이 완성됐다 성벽완성 좋아 피사도를 뽑아볼까 경비병 둘 예스컬 예스컬 왕실에 경비가 생겼다 예스컬 이들의 반동노무 셰키들 몽땅 죽여버리 가서 설치기만 해봐 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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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통제할 수단이 생겨구만 완벽합니다 바로 나오지 문단장 저놈을 죽이게 빠라랄라 이게 뭐였더라 하나씩 다 지어볼까 그냥 뭔지 기억이 안난다 아 이것도 지어야 돼 이거는 그거야 농장이야 농장 토농장 맞지 이거 내가 알기로는 토농장인데 빌보드 인재 철 철 철 철 철 철 철 빨리 철 캐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선 철이 필요하다 석제도 좀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더 눌러라 더 눌러라 저장고 금방 차겠다 저장고 터지겠니 난 몰라 저 저장고 안에 다 때려넣어 자 나를 우상시할 수 있는 머리야 동상도 지어라 돈 지랄을 보여주지 아 좋아요 동상도 지어주지 저장고 멋이구만 이것이 바로 도팡이다 빨리빨리 일하라 아니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진게임은 영어따위 안해도 돼요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난 영어를 1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안될거같이인데 돼 영어 따위는 안해도 됩니다 원래 게임은 영어 게임영어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난 정말 영어를 진짜 모르거든 농담이 아니라 비경대원들은 다 아는데 난 영어를 정말 몰라 근데 게임은 다 합니다 예 왜냐 게임하고 영어하고 전혀 무관하거든 오케이 아아 좋아 시민들이 생겼고 어 지금은 성도 어 생각보다 조금 크게 생겼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야 너희들은 여기 관리를 해라 개기면 죽여버려 지난데다 지난데 아 성분 경비도 세워야겠다 청문 경비 공수들에다가 검수하라 가자 이동 공수 한명은 여위로 공수 또 한명은 여위로 올라가있어 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 equitable 임상은 말하PL relationship 성분은 니가 지켜라 공수해 성문 경비 specialized dog saw 죽었어 야 거대한 상체다 우오오오오오 Company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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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캔다 바빠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놓고 철 철 그 다음에 석재 석재 해놓으면 그냥 신납니다 기름은 어디 있지? 기름이 어디 있지? 기름이 안 비래 아 여기 있네 와 너무 멀다 여기 아 아닌데 기름 지대 아닌데 기름이 어디 있더라 기름아 어디 있니? 기름이 어디 있는거야 여기 기름 안 나나? 설마 여기가 기름이 안 날리가 있나 기름이 안 나나 본데 안 빈다 이 유력 게임입니다 더욱더 빠르게 움직여라 하하하하하하 이웃 가잔 너희들아 가잔 너희들아 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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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앟 좋아 오와아 뭐지? 아 대금 범죄자도 있나? 범죄자 잡아야 되는데 가드타워가 보이네 가드타워가 안 보이네 자 다 먹고 놀 만큼 자원이 많지? 야 음식 먹는 양이 너무 빠른데?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잖아 야 농장을 더 늘려야 되는데? 야 이러다 다 굶어 죽겠어 야 여기서 와아 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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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음식이 음식 딸린다 음식이 딸려? 야 빨리 만들어 시간이 없다 개빨리 먹어 미쳤나봐 와 음식이 개빨리 먹어 야 빵 햄 사서 숫자가 딸린다 와아 안되겠다 더 지어야겠어 통차를 더 짓고 빵집을 더 지어 빵집을 지어라 빨리 지어 노예들아 시간이 없어 우리 성을 다 굶어 죽게 할 순 없지 않는가 야 이 노예들아 빨리 움직여 아 애매하네 16명 추가 서두르라 비엔바게트 개방합니다 통차 1바에 돌아가고 있고 웅장 4개로 되나? 웅장 이게 데일제들 같은데? 아 그래 밀가루 좀 더 뽑아 밀가루를 좀 더 뽑아라 원자재가 녹는다 너가 아아 좋은 성체구만 음식 어떻게 돼 버티고 있나? 와 음식 봐 미친 완전 미쳤네 이거 야들은 왜 놀고 있지? 집에 가 저만으로 왜 놀고 있는거야? 몇명 남았지 우리? 하나 둘 그러면은 바깥쪽에 농장을 좀 추가해가 식량? 식 뭐냐 고난의 행군의 시대를 빨리 벗어나야겠다 자 자 빨리 나가가 빨리 젖소를 키워라 빨리 젖소를 키워? 오케이 오케이 식성이 엄청납니다 정답이 없나요? 오 식량이 겨우 유지가 되고 있다 바깥쪽에 사냥꾼 본부도 좀 지어갖고 이쪽으로 입구를 하나 더 뚫어야겠다 오케이 이어도 경비병 추가하고 가자 따라와 보자 이 상태에서 뭘 해야될까? 포도주 피고 축제 필요없고 이것도 필요없고 뭐가 필요하지? 이게 뭐더라 이게? 아 너무 오래되가 뭔지 기억이 안난다 섬동이고 여인속이고 이거는 가드 그거고 야 경비병 위에 올라가고 성문직 입구 지켜 자 자 음식 어떻게 됐어? 우와 음식이 남는다 이제 드디어 버티는구만 자 이제 사냥꾼 진지를 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사냥을 하고 시민이 조금 남았네 이제 좀 성을 업그레이드 해볼까 아 좋아요 뭔가 성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 일단 좀 넓게 아 이게 좀 또 성벽을 또 쌓기가 좀 애매하네 이걸 다 없앨까? 어 이거를 다 없애고 한개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쑥 둘러갖고 좀 크게 잠시만요 일단 천천히 해보자 일단은 좀 뭐 좀 베이스가 좀 크게 여기 자 성벽을 두르고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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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자리가 억수로 애매하네 와 이거 너무 애매한데 자리가 일단은 성문부터 하나 달아놓을까? 성문 성문 지을때도 없는데 성문 내밀다 일단 이거 밀어보고 어 된다 일단 여기다 성문을 짓고 안쪽 얘를 한번 재정비를 좀 해야겠다 야 떨어져 죽었어 뭐야 이게 저게 뭐 짓이여 야 낙서애가 죽었잖아 뭐야 저게 아 이거 지금 위에 쓰러져 죽더라 신기하네 자 됐고 환양꾼 기지 좀 업그레 이거 뭐냐 재정비 좀 하고 어 쭉 제법 크거든 이거 동장도 재정비 좀 하자 아마 빨리 앉으면 또 굶어 죽을 건데 아 괜찮겠지 자 일단은 됐고 오케이 여러분 농장 대충 됐고 그 다음에 성벽을 둘러봅시다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성은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땡기고 야 자원이 많으니 먼지거리든 할 수 있구나 야 됐어 뭔가 좀 거대한 석이 완성됐다 멋지고만